안녕하십니까. 진짜 오셨네. 고맙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잘 지냈습니다.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 포차.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생일이 더 fois. 네. 정말 멋있어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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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우리 아랑아 오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안는 거 같아 나야야야? 음? 나야야야 저희가 떡볶이 하나, 오늘 저는 하나. 떡볶이 인기 많네. 알았어, 알았어. 떡볶이 주문이 총 몇 개예요. 그러면 하나, 둘, 셋. 셋, 다섯 개 있습니다. 떡볶이 점심 없으시죠? 어, 떡볶이. 괜찮으세요? 저기, 저기 지금 30분째짜로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, 여기다 하면 금방 되는데. 저기다 하면 한 번에 많이 해야겠다. 그러니까 지금, 어. 그냥 아예 계속 끓이고 있어야겠어요. 처음에 오픈해서 아예 만들어서. 그렇게, 오케이, 맞아, 맞아. 이경이 좋아. 이, 이경이 좋아. 잘하고 있어, 이경이. 둘 다 연기 잘한다! 앨범, 앨범. 제발, 앨범. 안 떴기 안 떴기 안 떴기 안 떴기 안 떴기. 와, 이 주방에 4명 다 있는 거 웃자고. 어쩔 수가 없어, 지금. 처음입니다, 처음이야. 달걀말이 됐어요? 어쩔 수가 없어. 달걀말이 잠깐만요. 네, 기다리고 있어요. 되면 알려줘요. 죄송합니다. 이 친구한테 알려주느라고. 이거 망걸리는데 계란말이 안 나왔지? 알아놨어요. 그럼 거기야. 그러면 거기는 떡볶이 나면. 나 그럼 뭐 먼저 하면 되지? 달걀말이 먼저 할게요. 달걀말이 있고. 네. 달걀말이 하나, 고추전 두 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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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사연아. 일어난 바른 심니댐입니다. 자, 곧 드릴게요. 방금 나왔어요? 네, 방금 나왔습니다. 네, 방금 나왔습니다. 술 먼저 나왔습니다. 네. 네. 제가 따드리겠습니다. 제가 따드리겠습니다. 커밍. 떡볶이 시켰죠? 떡볶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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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떡볶이 하나요. 떡볶이 하나요. 떡볶이 하나요. 오케이.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떡볶이 또 나왔어요. 떡볶이. 떡볶이. 두 개 다 있어요. 떡볶이 먼저 나왔습니다. 떡볶이 먼저 나왔습니다. 떡볶이 먼저 나왔습니다. 여기 있어요. 떡볶이. 떡볶이. 마지막 떡볶이. 마지막 떡볶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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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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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. 에피. 에피. 음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덕볶이 맛있어요. 아주 맛있어요. 덕볶이 맛있어요? 맥 씨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생활이 없는 덕볶이? 아니요. 똑같아요. 잠깐만요. 덕볶이 먹고 싶어요? 제 생활이 없는 덕볶이. 네, 맞아요. 덕볶이, 덕볶이. 덕볶이 일단 잘 성공하고 있어요. 제 생활이 없는 덕볶이. 제 생활이 없는 덕볶이. 네, 그러면. 덕볶이 얼마 만에 먹어봐. 세상에, 맛있네. 엄청 맛있어요, 먹어봐. 잘 못 먹는데? 응. 맛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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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